world 나와있죠 with 목적어 ing 구조 그래서 이게 분사 구문으로 맨 앞에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을 묶어봅니다 그러면 with 목적어 ing니까 뭐뭐 한 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석해도 되긴 하는데 with 목적어 ing로 해석하면 목적어가 ing 한 채로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적용이 된 거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sharing the most intimate 그들의 세상에 아주 친근한 디테일적인 사실들을 나머지 세상과 공유하게 되는 상태에서 라고 해석이 되니까 with 목적어 ing를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something was bound to disrupt the trajectory of an online sharing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곧 trajectory 진행 과정이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있죠 해석해보면 중간에 be bound to가 두번째 줄에 나와있잖아요 요거는 be going to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고요 여기 나와있는 bound가 기본으로 bind가 돼서 묶여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서 묶여있다 이렇게도 의역을 해두실 수 있는 거예요 be bound to 부정사 그래서 무언가가 온라인에서 공유하게 되는 것에 관한 진행 과정에서 뭔가 이제 방해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곳을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되는 것이죠 2013년에 saw 바라봤습니다 NSA leaks 그 다음에 hackers targeting consumer credit card blanket inquires into individual's blood's life through their ow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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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connections to name a few 라고 적혀있죠 보면 밑줄 친 것들이 여러가지에요 NSA leaks 첫번째 hackers 그 다음에 blanket inquiry 이렇게 그 다음에 to name a few 하게 되면 마지막은 몇 개만 대보자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줄 친 것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보게 됐던 여러가지 개인 정보를 침해하게 된 사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번째는 뭐냐면 NSA leaks 아래 적혀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leaks 어떤 걸 했지 정보가 공유돼 버린 거죠 정보가 누설된 거예요 이해가요 응 두번째는 해커들인데 targeting 뒤에 있는 목적어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소비자의 credit card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해커들이 되는 거지 전화해서 어 저기 정예임 정 땡땡씨 맞죠 네 어 죄송한데 여기 농협인데요 이게 사기가 발생해갖고 공인인증서 좀 불러주세요 번호요 네 이렇게 하면 바로 날라가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검찰청에서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치 학생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당신의 딸을 살리고 싶으면 이 계좌로 2만 5천원을 넣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이 2만 5천원 밖에 안돼 막 넣어 주잖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야 마지막은 blanket inquiry인데 숨겨져서 inquiry 질문하게 된 거죠 어디로 into 개별적인 삶에 대해서 뭐를 통해 그들의 온라인 커넥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2013년만에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고리가 등장하죠 이러한 개인의 개인 자유나 개인 정보를 침해하게 된 것은 have inspired whole new platform based on giving the users digital experience that 대절로 설명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that can be anonymous 익명이면서도 제거되어 질 수 있고 또 안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유저에게 뭘 준다 뒤에 있는 디지털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앱 디벨로퍼들이 photo messaging 앱 사진으로 만든 메세지 앱을 만드는 건데 그것은 enable 목적어 투부 정사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진이나 비디오를 텍스트와 함께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고 and control the time limit 얼만큼 그걸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렬 구조로 and를 체크하고 control에다 밑줄 쳐볼게요 체크했어요 병렬은 어떻게 찾는다? 병렬 어떻게 찾는다? 뒤를 보고 앞을 본다 뒤에 control 밑줄 쳐놨지 보여? 보여요?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enable에 s 붙어있는 거에 연결할 수 있겠어요? 안되겠죠? 동사 원형 찾아야 되는 거니까 to send 가 되는 겁니다 그럼 칠판을 보면 to send 를 써놨기 때문에 enable 목적어 투부 정사는 쫄지 말고 enable 다음에 s가 붙었잖아요 목적어 투부 정사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에 있는 투부 정사는 투부 정사에서 여기 and가 나와 있으면서 이 병렬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동사가 control 통제하는 건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동등하고 대등한 녀석을 받아야 되잖아 그 위에 있는 녀석에 enable s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send 보내다 라는 동사랑 같이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유저들로 하여금 사진을 보내게 하고 control the time 시간의 한계와 제 리미트를 통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이해 가요? 시간의 한계 내가 문자를 보내고 얘가 5분 안에 안 보면 이 메세지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 친구가 나도 모르게 한 2박 3일 있다가 이 친구가 잘못해 갖고 했으면 내 정보가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랑 쟤랑 얘기했다는 것이 나왔으면 다른 누군가가 이걸 해킹해서 볼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 메세지 자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텔레그램 같은 겁니다 제가 텔레그램 말씀드렸나요? 다른 발에서 했군요 죄송합니다 텔레그램은 그걸 지울 수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거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보낸 메세지를 1초에서 10초까지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리미트가 끝내버리면 When the time limit ends 그 한계가 끝나게 되면 메세지는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되고 앱의 서브로부터 제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 사용자들은 빈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지 1,2,3,4,5에서 보는데 이건 상당히 쉬운 문제라서 1번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3,4,5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2번 같은 건 전기 소모를 없앤다 대단한데? 3번 어때요? 핸드폰에 저장 공간을 증가시킨다 이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4번 좀 더 쉽게 친구들을 관리할 수 있다 친구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5번 그들이 원할 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다 없어졌잖아요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내용으로 정답을 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빈칸이지만 쉬운 문제라고 봐야죠 이 정도는 간단하게 내용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다음은 28강 문제고요 28강 문제는 소셜 퍼실리테이션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내용들보다는 어법에 좀 더 집중해서 28강 가도록 하겠습니다